저는 이제 많이 보입니다 느낌으로 영어로 자꾸 알려주니까 그런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야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느낌으로 막 때리면서 화경으로 막 보여주니까 그걸 기억을 잘 못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까 저랑 촬영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점을 보고 나면 기억이 아예 안 나신다고 100%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는 잘 안 나요 그 이유가 선생님 뭘까요? 인간이 생각해서 점을 본다든가 하게 되면 기억이 뚜렷뚜렷 나겠죠 근데 저는 신에서 다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점을 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또 미리 알고 사주를 보는 점이 아니라 신명에서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구름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점을 봤는데 무슨 점을 봤지?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건 인간 공수라고 그러죠 신의 공수라고 철학이다 철학에서 사주풀이 하듯이 하는 거는 맞겠죠 근데 저는 점을 보면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오면은 기억이 안 나죠? 나와도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와서 점을 끝나서 저한테 자꾸 대화를 하면 기억이 사실 그때 나요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자리에 선생님이 점사 보실 때는 네 지금 이 상황도 그래요 아 그럼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면 선생님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럼요 선생님이 이거는 말씀을 전화 하나님의 신명의 말씀을 선생님이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이제 여러 마디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뭐 30분이나 할 텐데 그걸 기억을 못하죠 영어로 하니까 신명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은 다른 역할을 하고요? 아 완전 틀려요 저 안에서는 저 밖에서는 그냥 손님으로 이렇게 대했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돌별을 돼요 그러니까 욕먹을 때도 있고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을 밖에서 제가 선생님을 지금까지 만나보는 모습은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하게까지 하신 선생님 같은데 점사 보실 때만큼은 그런 모습이 아니신가 봐요 그래요 저는 이게 끝나야 좀 더 봄생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선생님도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선생님이 점사 보실 때 어제 선생님은 신명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 주신 신명의 말씀을 전달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점을 볼 때는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많이 보입니다 화경으로 가이다 하다 싶은데 보이고 느낌으로 영어를 자꾸 알려주니까 그런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야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느낌으로 막 때리면서 화경으로 막 보여주니까 그걸 기억을 잘 못 해요 화경으로 이렇게 보이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나요 선생님? 필린처럼 이렇게 쫙 까는 게 아니고 화경으로 중요한 대목마다 탁탁 찍어주죠 그래서 저승사자가 두 분이 내 눈앞에 보이면 그 양반은 한 3개월 안에 돌아가실 거고 한 분이 보이면 한 1년은 있다가 돌아가실 거고 세 분이 보이면 한 번 며칠 만에 돌아가실 거고 아 그런지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환자들 언제나 돌아가시나 살려나 그런 거 볼 때는 화경으로 많이 보이죠 또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